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4월 1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특별한 기억이 나왔던데.. 잠시만요 혹시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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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둘러보고 나와면 안되겠습니까? 누구세요? 핸들 impatient 이게 흔들끄럽다는 소리인데..? 누구 있나..? 뭐야..? 이게 흔들끄럽다는 소리인데..? 이게.. 혹시 저기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둘러보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오.. 가까이 온다.. 뭐지..? 잠깐만.. 이게 가능한 부분? 잠깐만.. 뭐야 이거..? 형장님.. 뭐야..? 어..? 저거면 뭐야 이거..? 진짜 기울이 됐다 와..진짜 기울이 됐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어흑 어흑 헉! 망현님.. 두 분이 계신거죠? 무슨 소리야..? 뭐지? 왕자님.. 저기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그 안에 계십니까?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 마시고요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소리.. 한분은 밖에 있다.. 밖에 계십니까?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셨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랍니까? 다시 한 번만요 남성분.. 아까 이게 움직였어 이 기각까지는 어떻게 옮길 수가 있어..? 잠깐만요.. 혹시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얘기로 하시죠 뭐라고요? TV요? TV 보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고 싶으신거죠? TV 보고 계십니까? TV 보고 계십니까? TV 보고 계십니까? TV 보고 계십니까? 그만이요.. 지금 혹시.. 어디야? 어디야? 쳐다보고..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죠? 5년 남짓.. 거기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아무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얘기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원위치 시켜놓겠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손대서..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기가 불편하시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괜찮습니다 얘기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왕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왕자님.. 저는 분명히 여기 다시 올겁니다 그때 왔을 때도 한번 지켜보죠 그때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